오늘은 양파에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병인 흑색서금균액병과 잿빛곰팡이병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쑥쑥TV입니다. 오늘은 양파에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병인 흑색서금균액병과 잿빛곰팡이병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흑색서금균액병 발생환경은 이렇습니다. 마늘 양파를 재배할 때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흑색서금균액병은 병원균의 균액이 토양 중에서 겨울을 지나고 1차 전염원이 되는데요. 병 발생은 2, 3월, 비교적 저온기에 발생하여 피해를 주게 됩니다. 5월 이후에는 병의 발생이 정지됩니다. 감염된 묘상에서 자람묘가 다른 포장에 재식될 때 전염되며 농기계에 묻은 흙에 의해서도 다른 포장으로 전반될 수 있습니다. 증상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인경이나 뿌리에 회백색의 균사가 밀생하여 조직이 물러썼고 진전되면 인경 전체에 흑색의 소립균액이 형성되어 더댕이병 증상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후에 인경과 뿌리 모두 썩게 되는데요. 지상부는 처음 아랫잎부터 황갈색으로 변하고 심하면 포기 전체가 말라 죽는 모습을 보입니다. 방제 방법입니다. 답전 유난히 가능한 지역이나 이모작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벼를 재배하면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습니다. 병든 포기는 일찍 제거하여 다른 포장으로의 확산을 방지해줍니다. 대표적인 토양 전염성 병해임으로 작업 시 농기계, 트랙터, 경운기, 에의 발병 포장의 흙기, 건전 포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작업 후 반드시 작업기구를 깨끗이 세척이 합니다. 인경류 작물의 양파, 파, 쪽파 등 이어짓기를 피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등록약제를 이용하여 방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가 농작물 병해충 관리스템에 등록된 농약은 테부코나졸과 다저메시 있으며 사용법은 양파 정식 싸주전, 액제의 경우 500배 희석하여 300평당 100리터 토양 혼화처리, 입제는 100평당 10kg 토양 혼화처리해줍니다. 친환경 자재로는 아그로솔포와 아즈모엠지가 있습니다. 유기농업자재로 아그로솔포는 100평당 15kg 토양 혼화처리, 아즈모엠지는 200평당 5kg이석하여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천연 유황제품으로 생육기에도 사용가능합니다. 다음은 잿빛곰팡이병입니다. 잿빛곰팡이병은 양파에 생육기보다는 주로 보관 중에 발생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생환경입니다. 부추레사위에 의한 병은 수확시계의 땅가 부분의 노세협에 다소 발생하며 주된 피해는 저장 중에 발생하게 됩니다. 수확시 비가 오거나 비를 맞은 수확물이 저장 중 발생이 심해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양파재배 후기에 많이 발생하며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병 중에 하나인데요. 병원균은 병든 부위에서 균액 혹은 분생포자의 형태로 겨울을 지나 전염원이 됩니다. 시설재배시 기온이 섭씨 20도 내외이고 습도가 높을 때 많이 발생하며 노지재배시는 여름철 장마기 때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과실의 감염은 주로 꽃이 달린 부위에서부터 시작됨으로 과실이 커지면서 꽃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는 품종에서 발생이 심합니다. 증상은 이렇습니다. 잿빛곰팡이병의 경우 두 가지 균에 의해서 발생되는데요. 부추류 세누이에 의하여 나타나는 병증은 잎의 직경 1,2 정도의 불규칙한 회백색 병반이 형성되고 진전되면 피해가 심한 아래 잎부터 마르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병반상에는 잿빛의 분생포자가 밀생합니다. 부추류 소화에 의한 병증은 지제부의 아랫잎이 적갈색으로 변색되며 말라죽게 되는데요. 이 병은 생육기보다는 저장 중에 많이 발생하는데 주로 주도 부분의 상처로 병원균이 침입하여 인경 전체가 갈색으로 부패되고 병반 표면에는 잿빛의 분생포자가 밀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제 방법은 이렇습니다. 병든 잔사물은 신속히 제거하고 포장을 청결히 하여줍니다. 배수구를 정리하여 물빠짐을 좋게 하고 포장이 과습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피복이나 멀칭을 하여 병원균의 비산을 방지합니다. 밀식을 피하고 질소비료에 과잉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국가농작물 병해충관리스템에 등록된 농약은 플루아진암과 펜피라자민이 있으며 사용방법은 발병초 2000배 희석하여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경엽처리 4회 이내로 사용해주세요. 친환경 자재로는 아그로솔포와 아즈모MG가 있습니다. 유기농업자재로 아그로솔포는 100평당 15kg 토양헌화처리 아즈모MG는 200평당 5kg 희석하여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친환경 자재는 천연 유황 제품으로 정식점과 생육기에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파에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병인 흑색소금균액병과 잿빛곰팡이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